게스트가 없는 이 프로그램에 초대된 잔디 잔디 큰 잔디 오늘 둘 다 김잔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요 항상 게스트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좋아요 나는 정말 나르샤를 여기서 만난다고 해서 정말 이틀 밤을 잠 못 자고 왔어요 뭐야 너 진심이야 얼굴에 거짓말인 거 친하거든요 아니 아니야 넌 너무 반가워서 오늘 왔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 즐거운 풍요를 한번 선생님으로 받으러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사실 맨 처음 본 거는 저희가 사석에서 한 2년 됐나요 술 마시면서 처음 봤어요 밤에 아주 분위기 있게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 서로 되게 그런 자리에서 보다가 저는 되게 좋아요 아니 항상 평상시에도 나르샤님은 우리 트로트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고 저한테 줄곧 연락을 또 이렇게 줘갖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사실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웬일이야 홍선 씨의 트로트 음악 너무 좋아요 언니 막 이렇게 연락을 하던 나르샤와 함께 네 네 제 노래를 여기서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고 세상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게 웬일이야 아니 저도 요즘에 우리 금잔디언니를 TV에서만 너무 많이 자주 보다가 아우 이제나 저자나 이렇게 좀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우리 트럭 교실에 우리 금잔디씨 나온다 그래서요 가족분들이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네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요 계속 지금 보세요 요거 그 모니터 보이시나요 요거 읽어주시면 좋아요 어머 이효정님이 예쁜 잔디언니 언제 나와요 너무 기대되고 꾸신다고요 네 김숙희님은 어머 우리 온 가족이 좋아하는 금잔디님 네 이정하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금잔디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103.5 라디오 들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이거 듣고 있다가 저 나온다니까 엄마 전화드린거에요 네 빨리 엄마 빨리 채널 돌려주면 금잔디언니 나온다니까 이러면서 채널을 돌려주신거에요 어머니 잔디에요 아 세상에 아니 진짜 오늘 확실히 딱 우리 금잔디씨가 여기 딱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확실히 되게 그 밝은 에너지가 진짜 있으세요 아우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거에요 그러게 후독한거에서 에너지가 자꾸 나오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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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약간 되게 우리 금잔디씨는요 네 약간 귀여운 섹시함이 있는 분이에요 귀여운 섹시함 지금 딱 들어오면서 나르샤 님이 그 채널을 딱 보고 어머 어떻게 이 트로 음악과 정말 댄스 가수의 그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요 정말 모니터에 센스를 제가 이렇게 좀 안 이쁘게 나오더라도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중전문을 쓰고 나왔어요 네 잘한다 잘한다 좀 거에요